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지입니다. 제가 오늘 갈 곳은 애경카페에요. 그래서 예 짜잔 다온이도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를 차를 돌기에서 돌려서 가자. 좋은 방법이야. 갑시다 다온이. 거의 뮤직비디오인데 이정도면? 모래를 많이 들었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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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여기는 아오라라는 곳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얘기한 색이 이거. 너무 베이지는 아니면서 너무 흰색도 아니네. 그래 그때 이 색깔이었잖아. 그래? 이렇게 검정색까지 하면 돼. 그렇게 색이었지. 맞지? 핏은 예쁘지? 응. 괜찮. 약간의 그레이 섞인. 그래서 예뻐. 너무 예쁘다. 귀여워. 이리 와봐. 콩이 먹을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콩이. 나왔어. 잘 찍었다. 그날 보내주라. 그래. 한 번 더 찍어주면 안 돼. 너? 너? 너무 안 멀리서 찍어도 돼. 콩이 일로 와. 안 멀리서? 일로 와. 일로 와. 왜? 콩이 보임? 응. 금덩이 뿌리고 뭔데? 금덩이 만져봐. 금덩이 만져봐. 금덩이 만져봐. 이거 크림 너무 귀엽다. 몽글몽글. 응. 나는 그 생각했지. 아이보리 색깔에 빨간 색깔 그리스. 내가 봤던 레드는 이런 컬러지. 너무 밝잖아. 약간 조금 버건디 섞인. 맞아. 그런 색깔이에요. 크기는 어떡해. 크기는 어떡해. 이거보다 작은 것 같아. 보통. 거기에. 그. 바지에 들어가는 건. 공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만하지. 얘보다 좀 더 얇을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들어가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슬랙스에 들어가는 거야. 슬랙스에 들어가는 거야. 슬랙스. 바지 전체에는 거의 그게 들어가지. 티에도 어차피 뒤에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로 하지. 응. 맛있어. 음. 맛있어. 다운이 알지. 우유. 요орт. 다운이 어디 왔어? 여기 있네? 여기. 니 왜 트름해? 뭐 먹었다고? 그래도 내려가. 내려가주라. 아 제발 웃잡게 내려가주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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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내려가주라. 이리 와봐봐 더운이 히히히 히히히 눈치키 하우니 빨리 먹어봐 먹어봐 치키치키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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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치키 첫 임용 불량 쪼버다 쪼버 퐁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다 Revolution 이asion 순환 콩콩 야채 왜 왜 왜 왜 왜 이렇게 못 먹었어 한입두에 뺀다 한입두에 뺀다 한입두에 뺀다 세팅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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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프가 좀 달라 다른가? 다른가? 같은 거 같은데? 똑같아 내가 다른 쿠션을 바르고 여기는 이걸 발랐는데 이거 콧대는 안 발랐거든? 딱 보여? 여기는 딱 뭔가 파우더리하게 파우더를 안 했는데 나는 일단 사랑해! 오랜만에 봤지? 거기다 왜요? 너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아 밖에 있네? 언니랑 꿀띡이 뒤로 약간 그래 약간 이런 거 약간 뒤로 넘겨주면 안 돼요? 입술 좀 칠하든가 빨리 뭐야? 여기 화장할 때 여기 아무 색깔 없는 거 같아 내가 고개는거든 그치? 입술 좀 바른다 아니 아니 입술 색깔 저거 저게 발라서야 완성이라고 과장에 커피 좀 더 줄까요? 커피 좀 더 줄까요? 아악! 아악! 이베!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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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셔야 되는데 나 지금 힘들어 헤헤! 아악! 여기 앞에서 모여 애 중심 끊기야다 중간에서 아 진짜 웃기네 부끄러워 부끄러워